하나님의 말씀은 사대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대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8시에 간증집회가 열립니다. 손경미 사모님이란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아시아 암환후의 대표이십니다. 본인이 자기가 암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위로의 간증을 해주시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열린 모임 일반에게 공개된 집회니까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오늘 저녁 8시에 본당에 오셔서 간증도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우리는 고린도라는 지명을 친숙히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잘 아는 겁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서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 이름이 뭐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짧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고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서신, 두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라는 지명을 친숙하게 알고 있는데 이 고린도 역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온 거예요.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북에서도 대구, 전남에서도 광주처럼 나라 전체에서도 서울은 아테네이지만 아가야라는 프로빈스의 중심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동양과 상이 만나는 곳, 아시아와 유럽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도착해서 우연히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 이름이 뭐라고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입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메 그렇게 나타나있죠.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프리스길라가 아내지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자꾸 짝을 지어서 나오니까 아 소돔이 남편이고 고모라가 여자 부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비블리컬 리트로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까지 알고 계시니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부부인데 여기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만 성경의 다른 개소를 보면 누가 먼저 나와요? 프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그 부부는 정말 사도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부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탁월한 전도자고 크리찬인데 그 부인의 영성과 신앙이 아주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올 정도로 그 여자는 뛰어난 신앙과 영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디 출신 사람들이죠? 원래?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굴라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본도. 본도는 어딘가? 본도는 지금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서도 북동쪽 끝끝마리에 위치한 바로 흑해 연안 지역이 본도입니다. 그러니까 흑해 연안 소아시아의 깊숙한 산지에서 태어났던 이 아굴라가 지금 어디에 와서 살았던 거예요? 로마에 와서 살았던 겁니다. 로마. 인생 유전이라고. 어떻게 그 소아시아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든 길은 로마로 세계의 왕도로 불리웠던 로마에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그런데 로마에 살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나라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찬인무도하고 악한 왕으로 소문났던 로마 황제 글라우디어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로마에 들어와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이 일구는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태어난 본도 출신 소아시아 출신이 아시아인이 로마로 와서 살다가 로마에서도 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그리스 지역에서도 바로 코린도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평범한 부부, 어려운 인생살이 가까스로 겨우겨우 생계만 유지하면서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살았을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목적 있고 뜻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말 그들이 그렇게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닌 그 시절에 그야말로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본도에서 로마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살지 못하고 다시 또 고린도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던 이 부부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섭리의 섭자는 끌어당길 섭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끌어당기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팔자 소환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자기들이 뜻해서 본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로마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또 영문도 모른 채 황제의 명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읽는 모든 삶의 기반들을 뒤로 한 채 고린도 지역으로 흘러들어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텐트 메이킹 장막을 깊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그 생계에 종사하는 가운데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도 그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해 오신 거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에서도 저명한 전도자 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무엇이 앞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남미로 가서 브라질에 살다가 또 왜 그렇게 되는지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또 미국으로 흘러들어와서 살게 된단 말이죠. 저 역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동부에서 계속 사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아니죠. 잠깐 있다가 다시 고구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획하고 왔는데 제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동부에서 16년 살다가 5년 전에 또 서부로 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부로 왔는데 또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또 전전긍긍하다가 또 여러분 샬롬교회를 만나서 여기서 목회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정말 알지 못하던 일들이 저의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영문도 모른 채 때로는 의미도 다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나의 삶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괴익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레미야는 선자가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 구약 성경 1067면 구약 성경 1067면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신앙 체험이고 신앙 고백인데 요하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까마득한 고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서 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고 또 로마에서 살다가 또 그리스도로 건너가고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죠. 그저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텐트 메이킹 천막업에 종사하게 될 줄을 태어나면서부터 설계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똑같이 같은 천막업에 종사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부부도 몰랐지만 바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아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겠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 내가 종사하는 직업 내 주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의미 없이 지나쳐버릴지 모르지만 우연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다 사람 사는 거 팔자 소환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 겨우겨우 목숨 부재하며 살다가 죽어왔을지도 모를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들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잠원 20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원 20장 24절 말씀 잠원 20장 24절은 구약성경 933면입니다. 구약성경 933면 잠원 20장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원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요아께로서 말미압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정말 맞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의 걸음은 누구에게서 말미압는다고요? 요아께로서 말미압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내 일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파울을 만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섭리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의 인생의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속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디바인 인카운터로 인정하라. 신적인 만남, 신적인 조우로 인정하며 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시공간 속에 갇혀서 그야말로 내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포진해 두신, 배치해 두신, 예비해 두신 사랑과의 만남을 의미 없이 그저 지나쳐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파울을 만나서 파울을 통하여 임하시던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을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그 부부를 초대의 계획뿐만 아니라 2000년이 세월이 오른 지금까지 빛나는 전도자 부부로 기억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베어들어 있습니다. 요하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암은 요하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넘어질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가 아무런 의미 없이 몰락해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하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암은 요하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따라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불렀던 찬성처럼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찬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자비하신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저희 사녀들을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강진기 집사님과 최동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있을 간증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